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LG에너지솔루션의 대안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 성장성 기대되는 LNF를 한 분이 주셨고요. 포스코 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을 보자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습니다. LNF와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를 주셨는데요.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LNF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LNF는 다 아시는, 일단 양극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실적에서 그리고 또 IRS도 밝혔듯이 결국에는 소재가 올라서 그걸 우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찾는 건 소재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소재 관련된 쪽의 대표주자 LNF, 물론 에코프로 비임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약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NF에 대한 성장을, 성적성이 더 부각받겠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LCD용 BLU 만들던 회사입니다. 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사업 쪽에서 진출하면서 이 회사는 거의 대구가 근거지입니다. 대구 구지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구지라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공장을 가동하면서 NCMA라고 하는 하이니켈 계열이죠. 이쪽에 대해서 양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매출의 전기차 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계속 전기차용 양극재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하이니켈계의 양극재는 쇼티지다, 부족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쇼티지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쪽으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병목 현상, 즉 자동차 출하량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꾸준하게 테슬라 쪽으로 넘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은 가장 돋보인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더 부각을 받는데 작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1조 5천억, 그리고 올해 4월에는 SK온 쪽으로 1조 2천억 이 정도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공장을 가동을 해서 지금 3분기부터 본격 매출이 나오게 되면 지금 한 2.5배, 한 12만 톤 정도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알루미늄을 대체할 만한 NCMA 쪽에서 NCMX로, 즉 X는 첨가제입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단결성 양극재라고 하는 차세대 제품을 준비한다는 쪽도 앞으로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2조 3천억, 13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익은 1,700억 대, 300% 이상 할 얘기는 여기서 다 된 것 같습니다. 단 부담이 시총이 7조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담감, 성장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다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스케줄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F를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어느새 코스닥 시총 3위에 올라와 있는 LNF를 대한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김병수 피비님의 포스코 케미칼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아픔이 있는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룹에 든든한 지원이 있다. 포스코 그룹이 철광업체에서 친환경, 신소재 업종으로 나아갈 때 아마 케미칼 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룹의 니큐리나 리튬 등의 원료를 바탕으로 이를 연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중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4년에는 리튬 자금률이 102%, 즉 자기들 쓸 만큼 다 벌어놓은 상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즉 102% 이상으로 달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의 리튬 가격이 키로당 84위 안에서 473위 안으로 한 5배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니켈뿐만 아니라 리튬까지도 가격이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전지 소재업 중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이런 주가 상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에서 리튬 광산이라든지 대규모 양산체제를 갖춘 글로벌에서 유일한 그룹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쪽으로 그룹 회장이 방문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면담하기도 됐는데 이렇게 아르헨티나같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해외 광산을 선점하면서 앞으로 원자재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8,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388억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900% 이상 성장한 모습으로 포스케미칼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화약업 중에서 이제는 2차전지 쪽으로 또는 친환경 신소재업 중으로 발전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에 극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특히 이번에 신용등급이 AA-인 포스케미칼에서 3천억 원, 2천억 원, 최대 2천억 원 많으면 3천억 원까지도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회사에서 채권 발행을 준비할 때는 보통 이 목적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페스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설 투자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 포스코에서 내년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2차전지 쪽을 또는 친환경 쪽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포스코케미칼이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특히 양극재를 비롯해서 음극재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둘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일단 포스코 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긍정적이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포스코케미칼의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다가 일단은 바닥은 잡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룹에서 물적 분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포스코 전체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만 원대까지 이르던 주가가 거의 9만 원 9만 원대가 나왔을 때도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었겠죠. 많이 빠졌는데 11만 7,500원까지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전고점 횡보하던 모습이 14만 5천 원 15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현재가 11만 7,500원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다면 조금 좋은 자리일 것 같고 목표가는 대략 한 15만 원, 1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아래 10만 원 선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일단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반등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LNF입니다. LNF는 올라올 듯 말 듯 하면서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묘미가 있겠죠. 그런가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나요? 그렇죠. 사람을 약간 들어다 놨다. 그러니까요. 밀당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만 되게 되면 전조점대 이탈 안 하면서 빠르게 안정을 받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게 직전 고점대 그리고 또 최종 지난 고급가대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씩 돌파를 시도할 걸로 보지다 보니까 한 19만 8천 원대 정도쯤에서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2만 5천 원대, 2차 한 25만 5천 원대로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18만 4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정고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LNF와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관련 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